방송국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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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옷이 나요? 뭐? 첼로 있는데? 야 이 미친 첼로 내가 피타지? 아 죄송합니다 아 됐지 내 병룩은 얼마야 이렇게 차이 나고 level 롱 일롦 아 깜짝놀라 내라 이 새끼야 형님 잘 믿으시죠? 깜짝놀라 됐어? 네 꼼터리 아닙니다 고생했다 자 갑시다 여러분들 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저쪽이 티시 나온다 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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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브 펜션 입냄새 더러워 입냄새 더러워 치즈볼 먹고 깡농이 닦았냐 안닦았냐 마스크 들어와 보네 어? 뭐야? 누구야? 누구야 안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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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봐야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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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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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가면 어떻게 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해야 돼 잠깐만 생각을 해야 돼 잠깐만 문감이네 뭐야? 이거 있어 내가 저쪽으로 너무 힘들었어 괜찮아? 이거 괜찮아 나도 입냔잖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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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뭐돼? 아..우리 전자로 갇혀 보러 가요? 이거 어떻게 해? 숨쉬기야 지금 내가 방지에 가봤는데 완전히 계시네 여기요 어? 완전히 계시네.. 어디야? 완전히 절벽이요 절벽? 응 절벽은 여기가 여기 절벽이고 형님 어떻게 하냐고 진짜 이거 응?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야 네.. 됐네 열어요 열어라고? 이게 됐냐? 완전히 꼬부기인데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완전히 즐거울었어요 열어요 완전히 즐거울었다고 예수도 안해 그렇죠 아까 치밀이로 이러면서 바짝 서기라도 했을라 볼륨도 넘어가게 네..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 나가야 돼? 방금 큰일날 알람 불을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